안녕하세요. 블루비커 권혜혁입니다. 오늘 테헤란루 커피클럽에서 디지털 메디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블루비커의 짧은 소개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비커는 컨텐츠를 활용한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혹시 메디컬 일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디컬과 일러스트의 합성어인데 정보 전달에 있어 사진이나 글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논문, 포스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는 컨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요해짐에 따라서 세계적인 병원, 회사에서도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연구와 기술을 홍보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는 일반적인 일러스트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들고 비싼 작업입니다. 연구에 관한 배경 지식은 물론 그림을 그리는 전문적인 능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나 기술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연구에 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실에서는 구글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검색을 하거나 연구실에서 직접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작권 문제와 퀄리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블루비커에서 컨텐츠 제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블루비커에는 이렇게 수백 가지의 메디컬 관련 3D 컨텐츠들이 업로드 되어 있고요. 연구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한 뒤에 원하는 그림을 색깔을 바꿔볼 수도 있고 각도를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 세 번의 클릭만의 고품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자체 개발 3D 뷰어 라이브러리를 개발했고요. 또 이렇게 뷰어와 라이브러리만으로 모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의뢰를 주시는 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피드백 툴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컨텐츠 제작의 효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해왔던 컨텐츠들이고요. 현재는 국내외 380여 개의 대학병원,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등에서 컨텐츠 제작을 진행하면서 의료 컨텐츠 분야의 제작 역량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과 아이오아와 화와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른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여행,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끝날 무렵 가게 되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 몸은 되게 힘들었지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봉사활동으로 간 것이었는데 더 많이 받았다고 느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잘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진짜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부품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또 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친구와 함께 즉석 사진을 파는 이런 장사도 해봤었는데요. 입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훈련하면 힘드니까 관물대에 가족 사진이나 연인 사진이 꼭 있어야 한다 하면서 한 장에 3천 원, 두 장에 5천 원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었던 기억도 납니다. 첫 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에 갔었는데 하루 종일 해서 2만 원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봤고요. 또 현실의 벽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메디컬 일러스트를 공부하러 대학에 가게 됐는데요. 물론 그림 그리는 것도 매우 좋아했고 한때 누구나 그렇듯 의사의 꿈을 꿔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국에서는 아직 전문적으로 많이 안 하니까 내가 잘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저에게는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바둑을 열심히 배웠었는데요. 당시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해설하던 기사가 저의 어릴 적 같이 바둑을 뒀던 친구였을 만큼 저는 학교 수업도 빠져가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말도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당시 세기의 대결을 시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저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혼란스럽기까지도 했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숙제도 알파고가 더 잘할 텐데 뭐하러 숙제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무기력함을 유튜브로 보내고 있었는데 또 뭐 한 달에 30달러로 버티면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다는 사람의 비디오나 미국에서 고생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숙제보단 사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다 끝내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부모님한테 미안함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전에는 영어학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저녁에선 밤에는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했고 그렇게 첫 번째 컴퓨터를 사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의 메디컬러스트 학회에 이제 창립 총회에도 가볼 수 있게 됐고요. 또 밤에는 계속 열심히 작업을 했고 뭐 인도 의료봉사 활동도 가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이제 혼자 하면 정말 한계가 있겠구나 동료를 찾게 되는데요. 낮에는 주로 이메일을 쓰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고요. 밤에는 역시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메일을 쓰고 만나달라고 하고 하면서 저희의 첫 번째 팀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요. 3D 데이터의 초석을 닦아주신 조장기 선생님과 가운데는 저희 회사도 없을 때 투자를 결정해 주신 소풍 벤처스 곤, 지금은 또 블루비커의 CTO이고 3D 엔진을 개발해 주신 찬영님 좋게 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풍 데모데이에서 발표도 하게 되었고 티캠프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도 받을 수 있었고 최근에는 뉴욕크에 좋은 사무실까지 10명의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무 운이 좋았었던 것 같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또 그동안 저희의 정체성인 아티스트였던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창업가의 길로 저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 팁스에 선정되면서 메디컬 분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컨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매드맵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책상 앞에 놓인 모형이나 포스터를 가지고 환자의 질환이나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런 거를 3D 컨텐츠를 활용해 디지털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느꼈듯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짧은 진료 시간과 긴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료 정보는 주로 광고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의 병문 과정 중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의료 재료나 기구까지 설명하는 컨텐츠 플랫폼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피부과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부과에서는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 시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담 실장님들이 저희 태블렛을 사용해서 관련된 시술과 부작용 병원에서 일어난 이벤트까지 설명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비커는 제가 처음 의뢰를 받았던 그림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실험실에서 쓰는 파란색 용액이 든 비커 그림을 의뢰받았었습니다. 멋진 메디컬 컨텐츠로 메디컬 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멋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